ㄷㄷ 여기 경량 확장탄찬량 레벨 2라운드 저쪽이 적이 있어 ㄷㄷ 고맙다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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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지역에서 놈들을 공격하겠다. 이 암튼이 작동한다. 당신은 이쯤 하지 이제 됐어. 적 실드에 금이 갔다. 지금 누구가 날 노리고 있는 것 같군. 지금 누구가 날 노리고 있는 것 같군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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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隊. 출발! 고맙다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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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에서 채용할 수 있어요 어요? 세븐에 있는 정보가 3모로 가볍게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자세한 정보가 성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m은 런을 거주겠어요 저쪽으로 위치를 바꾸자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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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